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강훈식입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의원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것이 당의 입장임을 밝혀둡니다 정의원은 회계부정 관련해서 투명한 검증을 위해 외부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행안부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감사도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원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안부 등 해당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EU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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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